펜더가 레인저 이기는데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좋아 잠 좀 자라 어 관총 어디가? 어 서윤 좋아 아 영류 대박인데 아잇참 히라가 나오네 제게 맡겨주세요 하아 아 밀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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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좋아 좋아 영류맛 좀 봐라 빠아 좀 밀어 야 수면 매녀 어 어 어 어 어 와 호윤 어디갔지 그냥 들어가자 먼저 어차피 가망없어 시간 끌어봤자 오르카 이걸 빠르게 줘봐 오케이 수면 매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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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통 녹는다 깡통 녹는다 깡통 녹는다 깡통 녹는다 깡통 녹는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깡통아 잘가라 그만자 얘들아 아니야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이미 죽인다 죽인다 또 죽인다 와 아르티 왜이렇게 세냐 가자 어쩔수없어 이게 나 자 지금 역류시켜 깡통 내봐 어 안내네 자 어떻게 할거야 팩 꾸였지 밀어내 이거 이겼다 빵빵빵빵빵빵빵 역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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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에스 암손 갤라고 흫 흫 서윤 내 아이 우르카 내 어 여기서부터가 내 파퀴인다 어 음 내가 유리해 응 승현 응 항복 응 스피라 그냥 호감 가지 않아요 적당히 히어로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하면은 웃기잖아 좀 히어로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하면은 웃기잖아 히어로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하면은 웃기잖아 틀린 말 했나? 아이참 오케이 거기에도 돌렸고 이거면은 이거 이거 응 서윤 응 웅크밀 상대도 오르카네 아니 오르카랜다 기만하네 응? 아까부터 이지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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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윤 질 잘한다 응 응 흐흑 흐흑 범격해 어? 야 나랑 조합 되게 비슷하다 응 응 응 응 응 응 우 그래 아 어프로 소윤 프리딜 야이 전송기의 소윤 느낌인데 거의 야 소윤 미쳤다 아 아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